나 사실 결혼할 여자가 있어 언니, 헤어져 남자 다 배신 내놔 대신 웃어 왜 안 해 그만 드시죠 네 저는 김현석입니다 오빠는 내가 뭐가 좋아? 솔직하고 순수해서 아 잠깐만 양치 하고 조금만 기다려 어 기다려 에잇? 아 이런 건 타이밍이야. 뭐예요? 개XX 진짜! 아 나 여기 10년째 근무하거든요? 근데 김현석, 이 이름 들어본 적이 없는데? 나 걸렸어. 내가 진짜 못된 놈인데. 됐고, 너 여태까지 얘기 안 한 거 다 얘기해봐. 진짜 바람피다고 걸리면은 지금 가위로 싹둑 찰라버려야 돼. 김현석 씨, 이름이랑 나이는 맞아요? 김진아, 봤니? 이 여자만 정리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. 무슨 XXX 하는 장면을 덮치기라도 해야지. 아 진짜 추하게 왜 이러니 진짜.